하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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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가방가루! 얼굴! 이뻐요! 대박! 너무 이쁜데! 스윗이! 인사해주세요! 누구시죠? 어디 사는 누구? 뭘 하시는 분들이죠? 네, 저 경기도 양평에서 살던 주희가 네, 이제 어디 살죠? 저희가? 논현동에 삽니다! 아, 모모랜드에 살고 계시잖아요! 아, 모모랜드에서 제가 산지 한 2년 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끄덕끄덕! 모모랜드에서 뭘 맡고 있는 주희이시냐고요? 저는 깜찌기를 맡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잘못 찍혀서 제가 잘못 왔습니다! 좋아! 깜찌기를 맡고 있습니다! 네! 모모랜드에서 이것만은 내가 최고다! 달성비! 인정하는 바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모모랜드의 매력왕은 누구다? 아, 당연히 2, 2, 1! 정말 우리 모모랜드 멤버들 단합력 최고! 모두 다 본인을 뽑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최근에 모모랜드 멤버에게 가장 감동한 순간이 있다면? 저는 아마도 제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야? 최근에! 작년 8월 18일이죠! 그게 끝이에요! 네,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왜 감동하셨어요? 근데 감동을 몇 명한테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로는 이혜빈씨라고! 주유빈씨한테 특별한 밥상도 받고! 같이 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또 원하는 제 픽의 선물도 받았고! 아, 맞네! 그날! 네, 유용하게 썼죠! 비가 오는 그날! 맞아요! 추적추적 내리는데 비가! 네! 그러면 인사 뽀뽀 한 번 해주세요! 근데 이 각도 괜찮은 거예요! 저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럼! 지금 대충 찍고 있죠? 아니요! 지금 이랬지! 방금 이뻤어요! 계속! 목가 지금 아파요! 원래 아픈 각도가 예쁜 거 봐! 안 그래요? 알았어요! 지금 안 이뻤어! 이렇게! 어! 지금 이뻐! 알았어! 알았어! 그럼 여기서 뽀뽀할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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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